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.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.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추진됩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장애인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지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 10개 분야에 94억 원이 투입됩니다. 우선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확대됩니다. 예비창업자 1,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드론과 3D 프린터 과정 등 특화 교육을 지원합니다. 또한 창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테리어 시설 마케팅 비용 등 초기 비용을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 사업화 기반을 막연토록 할 계획입니다. 예비창업자 발굴도 함께 추진합니다.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이들을 발굴, 시상하는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.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. 장애인 기업 지역센터 내 창업 보육실 입주를 지원하는 등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고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기술사업화 분야를 정보통신기술,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기업 육성 추진에 나섭니다. 이번 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기업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.